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 생존기구요 저번에 제가 이제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 멋있는 펠지를 얻었잖아요 음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이 펠지를 다 모아서 어디에 쓰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지만 다음 번에도 체육관을 본다면 한번 배틀을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시청자 믹션을 받았는데요 한번 시청자의 믹션을 봐볼까용 자 시청자 미션 개굴 반장 간지가 되나 개굴 닌자 되게 보상 아무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이나 갖고싶은 포켓몬 한마리와 하이퍼볼 15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음 좋구예 그럼 오늘 한번 개굴 닌자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굴 닌자가 되기 전에 어 당연히 저는 다른 포켓몬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그냥 쓰기가 좀 힘드니까 자 일단은 치료 한번 아 치료됐으니까 바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이번에는 여러분들 영상을 많이 못보셨는지 지금까지 생각보다 댓글에 미션이 별로 없어서 미션을 많이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번에는 미션음 많이 적어주세용 이 사망이 내가 없어가지고 그냥 포켓몬 wang 어? 오케이... 좋았어 어디 보자... 버블!!! 어유 약하네? 에허이ㅇ 일어나! 일어내야 개꿀 반장!! 흐읗 개꿀 반장!! 오케이 헤드샷 어유 이거 쎈데? 어엏 뭐야 어엌 오케이 이게 포켓몬 두마리 필요해 나이스 좀 어 양아치지만 나쁘지 않은 방법 중 하나니까 어 뭐야 이거 오 레어 트레이너 어? 할만한데? 어? 쌀만한데? 졌어 어? 어우 쎈데? 왜이렇게 쎄? 헝? 음.. 바로 죽구요 그냥 뚝배기 해야되 까였구요 아 나 갑시다 아 이거 너무 쎈데? 야 레오 트레이너 치고 너무 쎈거 아니냐 저거는? 일단 다시 피 채우고 아 이거 지금 무한반복이네 좋았어 됐고 아 이거 레벨 빨리 업할려면 좀 트레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야비한 스포 좀 어 쏠 수 밖에 없겠구만 갑시다 자 여러분들 과연 트레이너는 어디있을까요? 좋았어 일단은 얘도 잡고 또 한번 간다! 기거템! 좋았어 한번더 기거템! 헤디샷 좋았어 지금 가면서 짤짤해야지 지금 사냥하고 있거든요 레벨 8 좋았어 트레이너를 몇번 발견했는데 생각보다 레벨 너무 높아서 발견 못.. 어 못사고있어 이렇게 짜잘짜잘한 이리야 좀 상대해야지 좋았어 오 레벨 23? 레벨 59 좋았어 어우 아니 좀 힘들거에요 얘가 지금 쟤 물포켓몬이라서 차라리 키크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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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키크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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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14번 다 채우겠어 잠깐만 3마리가 끝? 아! 아 3마리가 끝이네요 어 뭐야 겐카? 어우 없어졌다 얘는 몇이냐 어우 34 와 너무 높은데 좋았어요 일단 레벨 25 깐지곰 어 어 피쳐놓은거 없을텐데 있나 어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망했어 아아아아 한방인데 아 이거 집가야되나 아 개기찬네 일단 집을 갑시다 어 까렉아 여기 뭐 틀린 없나 너 레벨 몇이야 레트라 우와라 62 죽었다 좋았어요 헤드샷 딸필 때 킹어택 깔끔하죠? 좋았어요 역시 포켓몬 최고의 트레이너가 된 남잡니다 저는 48 어우 트레이너 아까부터 있어 39 좋았어요 어 상대할만해도 없나 아 트레이너가 진짜 개꿀이에요 경험치작 어 어 어 경험치작 경작 경작 경험치작 버그를 쓸때가 왔어 레벨 몇이야 어 33 덤벼라 33 어 둥실라이드 개새구려 오 One 헤드샷 황 뭘 웃어 어 어 근데 레벨 너무 높다 으아아아아악 아 경작 개꿀이네 얘가 지금 아 아깝다 좋았어요 박사님 우리 이러다 절친 되겠어 왜 볼이 빨개지고 난리여 박사님 부끄럽게 시리 나 남자 좋아해 뭐라고 좋았어 좀만 더 하면 됩니다 야 한마디 트레이노 안보이는걸 실화냐 이정도로 안보이면 안되지 어 너무하구만 어 그냥 트레이더 아씨 어 너무한나본데 좋았어 어 어 불군막 어 불군막 불군막 어 불군막 어 오 씨를 찍어 오케 씨를 씨를 오 씨를 씨샷 찍어주셔서 우와 개인들긴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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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개꿀이디 경험치하냐 크으 이런 애들 개꿀이거든요 으 개꿀이죠 어 대구리같은 애들 개꿀이거든요 저한테 레벨이 31 어 파이리이 아 개꿀디 아 어 어 아 개꿀디 뭐야 레파르다스 아 죽어디 아 괜찮아 붉은사망 찾았으니까 여기서 포켓몬 한번 얻어봅시다 여러분들 좋았어 마스터볼 다 섞여있어 형 야 포만다 같은거 나왔으면 되겠다 메탕이다 좋았어 좋았어 와 씨 한마리도 없는거 실화냐 오 아사비언 걸란비 아세리아 아세리아 삼십춘이고요 들어오세요 그냥 형님 좋았어 나쁘지 않아요 롱스톤이구나 크으 메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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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어깨형님이잖아 아 나 근데 얘도 갖고싶다 저 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레벨도 높은데 53인데 가자 가자 들어와 어떻게 공짜 마스터볼 괜찮아 막 써도돼 막 써도돼 좋았어 좋았어 아 근데 보만다 있으면 땅인데 와 와 드레피오오오아아아아아아아아 기술 봐볼까요? 기술 아 뭐야 어 유저 오 스위치 배틀 야! 기술 없는거 실화냐 드레피옴 기술 중에 그거 뭐지? 방바닥에 다가 독부린 기술 yellow than yours 어디가 어디가 와 어쩔 필요 없어 오오오오! 어 귀여운데! 귀여워? 어 돔사리! 귀여워? 카와이에. 음.... 카와이에. 맘에 들었어. 아! 맞네! 아 이거 맞다 이거다! 아! 이거지 이 기술이지 ㅡ! 독걸리죠? 흠.. 그리고 개살기 이건데요? 앗.. 또독이죠!! 아니 개살기에요. 이 기술. 이 기술 개살기야. 그냥 Bell tiếp'에 차이가 기술이지. 진짜 배틀 할때는 좁 Corporate 진짜 개좋다 아 Fan 좋았어 좋았어 그 다음에 아까 나 살짝 그거 한 칼이나 써본거였는데? 좋았어 야 포켓몬 풍전이구만 아 근데 진아 언제 시키냐 큰일났다 아 아니구나 일단 죽었다가 다시 이 지역을 와야될거 같아요 죽어서 피좀 채웁시다 좋구요 자 몬스터 뭐야 한번 어 뭐야 오 나이스 오 이거 뭐야 메가피존투어냐 이거 레어하면은 그냥 한번 해보자 싸울만하니까 레어하면 할만해 갑시다 일로와봐 피존투어 됐다 레드63 아 아 개오바잖아 아 여러분들 이거 치료한번만 하겠습니다 진짜 개오바야 야 야 도망쳤잖아 인정? 어 인정 아 도망쳤잖아 야 이거 한번 봐주세요 진짜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제가 가만히 이제 안나대겠습니다 예 안나대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어 가자 우와 저 뭐야 개 멋있어 저 뭐야 와 저 뭐야 개멋있어 저 뭐야 저 뭐야 저 저 뭐야 와 메가피켓오는 어 레벨 21 어 좋아 자폭만 안쓸 딱인데 오케이 두마리까지만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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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날 위해서 있는거니까 난 쓰겠어 일루와 넌 내 제물이야 좋아 좋아 워터 플레이스 에디션 리자드 에디션 부스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아 아 세마리 갖고 계시구나 아 나 진짜 빡치네 자 갑시다 와 레벨 27 와 뭐야 와 개멋있다 어 어 어 어 지금 그냥 가겠습니다 얘가 지가 야 쟤 쟤 메가지난가봐 와 개멋있다 저 전설 포켓몬 좀 있어야지 알면하겠다 오케 오케이 저기 트레이너있죠 트레이너한테 갑시다 우리 개꿀디 경험치 일루왕 음 개꿀디 경험치 일루왕 오빠랑 싸우자 개꿀디 경험치 31 31 오케이 좋아 좋았어요 가자 네 아 아 나 진짜 이놈의 자폭 진짜 아 또동완스 자폭 극겸이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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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경험치 나눠 받았죠 좋았어 야 말이 되냐 이게? 아 까비다 별로 없네 여기 또 있다 할아버지 뭐야 이게 뭐야? 어 기술 배우기 해주나봐 우와 어 개사기인데? 야 개꿀 야 개굴 개굴인자도? 이 이 레벨에 배울 수 있는 기술만 할 수 있는건가? 달달하거든요 달달하거든요 이제 어 개꿀디 할아버지 때문에 달달하거든요 좀 어 기고택 두개도 쓰 한방 가보래 한방 취소 좋았어 개꿀 뛰라 여기서 만났다 가만히 있어 형이 차분차분 밟아줄게 좋았어 앙 개구리 어 달고리가 좀 세요 하지만 한방 자 두개도 쓰 한방 자 가보래 한방 31 피채고 이게 밤에 겨골치 빠고다 도저히가 아 가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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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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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아 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인내자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바꾸겠어 들어왔어 크러쉬 뭐야 한발밖에 없어 아 아 뭐야 불러와봐 크 새거야 암트롱 세다 아 진짜 언제 트레이더 좀 더 나와라 이참에 이참에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 오 더 트레이더 레벨 29 도왔어 아 계속 왜 PL이 남는거냐 짜리나게 자 35 일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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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좋았어 좋았어 드레피오 좋았어 어디서 어디서 어 어 좀 버티는데 오케이 아 토거 안걸리냐 이거 야 야 마이 아 메탄고는 진짜 쓰레기 같아 진짜 어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남았어 진호야 1레벨 1레벨만 하면 돼 1레벨만 하면 진호한다 개군인자라 앞에 트레이더 복차 출동 와 저 진호시키 개힘들어 진짜 와 저 진호시키 개힘들어 진짜 오케이 드디어 진호한다 어이씨 잔다 자 죽고요 오이씨 헤드시작 아 또 잔다 아 자지마아 좋았어 와이씨 오케이 아 몇마리야 오이씨 오케이 드디어 진호합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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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합니다 와 개힘들었다 진짜 아 이게 이게 닌자승용보다 아 아 이거 없어져 아 아 좋고요 드디어 드디어 미션 클레어입니다 클레어어어 클레어어어 아 좋다 아 한번 써보자 닌자승용 와 야 내가 진짜 직접 키우가 또 처음이야 워 어 어 나 아까 배웠는데 어 어 어 잠시마 나 아까 닌자승용 배웠는데 자 여러분들 기술이 아까 오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억지로 바꿨습니다 자 한번 기술 아까 못 써봤으니깐 이번엔 한번 써보고 어 미션 클리어하니깐 제가 갖고싶은 포켓몬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물수리건물 써볼 포켓몬 누가 좋을지 아 저게 마침 또 재물이 한명있네요 아 43 좋아 어 어 어 개말따는데 개좋은데 닌자수리개 어 닌자수리개 미쳤구요 아 아프지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포켓은 바로 포켓 스폰 루기야 입니다 들어와 루기야 그 루기야들 바로 여기서 루기야를 수정할거에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수정된 루기야들 바로 스페셜 바로 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블랙 루기야들 블랙 왜 여기 블랙이라 써있네 어 뭐야 어 뭐야 왜 그냥 루기야야 사기꾼들 블랙 루기야들 아니야 하여튼 루기야를 얻었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암무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미션도 많이많이 적어주시면 정말 아리라토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봬요 뿅